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10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한 절만 읽어드렸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편 71편 말씀은요. 노년의 10편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한 경건한 노인이 아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의지한 그 성도가 오직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10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은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뺏기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만 피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께만 피해야 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릴 때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젊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읽어드린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하면서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되 나의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오늘 하루도 24시 내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각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일생입니다.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오직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은 시인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줬습니다. 힘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리스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그의 인생 전반에서 철저하게 체험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막바지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실로 시인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했고 또 자신의 전 생일을 거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불러오고 체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소망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앞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늙을 때에 또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인생에 참된 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맞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사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기도를 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맞으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맞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일생을 살면서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 24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일생 동안 남은 모든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요. 영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일생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일생 여호와께 피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마지막 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일평생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신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나의 인생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요.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막아주시고 또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델 5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붓이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도바울은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믿붓이니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오늘 지금 이 시각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요. 나의 모든 사정을 맡기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그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0일 전에 보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24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24, 25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창대의 축복을 준비하고 불러주셨어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이미 28절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영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시인처럼 고백하고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인은요 주의 성실함과 의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일평생 또 내가 종일토록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종일토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시인은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일평생 동안 종일토록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의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약을 가슴속에 새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온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읍조리는 그런 삶을 시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주신 원약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읍조리면서 기도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작은 소리로 읍조리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읍조리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가진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